자 안 내면서 올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난 진짜 그냥 가위바위보 안 해 야 야가 치네! 주먹도 있는데 리트 치잖아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아 배고파 쌀쌀해 여기 오니까 쌀쌀하네 가운데 좀 추운 거 아냐 원래? 네 약간 시원하죠? 와 완전 시원하다 배고파 와 진짜 배고프네 어 여기서? 아 들어왔다 스테이크 잡을게 스테이크 오케이 이게 2호치? 이게 2호치? 이게 맞죠? 아 여기 네 자전거 짜지 않냐? 그냥 넣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다 얘가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다 아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네 아니 그래도 조금 먹었으니까 조금 낫네요 아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 먹었으면 갖다 놔야겠네 가져보 한꺼번에 2명으로 가지 2명 1명이? 1명? 아 이거 1명? 일단 2명 뽑고 둘이서 몰아주게 1명 몰아주게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역시 형은 파이터야 형 파이터가 뭐 이걸로 치질하네 치질하네 아 나 파이터 주먹 낼 줄 알고 이거 뭐야 형 이거 가위냈어 아 파이터다 파이터한테 가위냈어 봐봐 주먹이 많았는데 아 이거 아 그런거 어디서 아니 파이터가 주먹이잖아 아 얘랑 가위바위보 안해 왜 무슨 말이냐 파이터가 어떻게 가위냈어 다시 하자 알았어 다시 하자 자 앉으면 줄래 가위바위보 머릿속으로 형은 왜 이걸 낸 거야 어? 왜 이걸 냈어 남자가 주먹이지 역시 자 이제 어떻게 두 분이서 가실래요 아니면 남자 주먹이야 뭐야 남은 주먹이죠 한 판 있어? 한 판? 한 판만 합시다 남자가 한 판이지 뭐 오케이 남자는 뭐라고요? 두 분? 남자 주먹 주먹이요 남자 주문 주먹이죠 알았어 알았어 형은 주먹이지 남자는 주먹인데 남자는 주먹인데 남자는 주먹인데 남자는 주먹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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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아니라 가위바위보 안해 야 야아하치네 형 아 주먹도 있는데 밑에 치잖아 손바닥으로 이게 방황 나냐 방황 방어 잘해야 공유 잘해요 어우 갑시다 아이고 형 뭐 후식으로 뭐 드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 저기 간식도 좀 사오고 끌지 말고요 끌지 말고요 남자나 남자네 남자는 주먹이잖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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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때리고 싶은데 제 때려도 안 아픈 거 같아 너 진짜 가위바위보 너 너 진짜 가위바위보 너 아 찌개했어요 형이 찌개해서 이겼으면 진짜 웃겼어 너는 그냥 전국민이 아 추석이 얍실하네 이렇게 될 거야 왜 왜 왜 왜 아 사랑해 아빠 얍실하네 근데 가위보 이겨서 되게 좋아하더라 성훈이 형 이거 말하면 좋죠 일단 딱 보고 어디서 뭘 사야할 것인가 보면서 땡기는 거 사 야 재래시장 오랜만에 오는 거 같다 네 와 와 이거 대구다 대구 노아리도 있어 뭐 어떻게 사야 되지? 아 이런 데가 막 다 사고 싶어 막 막 오징어 뭐 막 이런 거 아 이건 젓갈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밥 먹는데 네? 딸 소이잖아 딸 너이요 뭐 이럴까? 내 아들 하나야 딸 너이 아니 너희 소이잖아 소이 아니고 너희 이거 경상도말 아니야? 어 나도 왜 알아듣지? 그러니까 경상도말인데 이거 이렇게 정육식당 여기서? 일단 여기서 좀 사자 그러면 네 아유 아 색깔 봐 아유 씨 야 형 이거는 이거는 형 지금 이거는 형 지금 이거는 형 들고 운동해 만지면 안 돼요? 아우 만져도 돼요 아 이거 좀 한번 좀 어디 구해? 왜 만져? 아니 근데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는 이거 호심용 아니야? 호심용? 한번 어느 만큼 뭐 뭐 덤베래 덤베 생각보다 무겁다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이거 무거운데 진짜? 진짜 무거워요 이거에서 때리면 진짜 무거워 8kg, 7, 8kg 되겠다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아프겠어 와 이거 봤는데 와 사진 찍어야 되겠다 아 못 봤는데 찍어줄게 아 우리? 이거 큰 그릇 와 진짜 무섭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그냥 구워 먹을게 구워 구워 진짜 웃긴다 진짜 구워 와 저게 뒷다리에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 저기 고기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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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내가 보기엔 돌이 안창이 맛있어 안창이 좋아 보이네 진짜 좋아 보이네 동국아 우린 과일 사러 가자 어 과일 사러 갈게 오 오케이 오 와 이거 야 잘 엄청 와 아 이거 진짜 좋아하겠네 대박이네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로 아유 진짜 저희 뼈는 뼈는 하나 세트 아까 7만원 이거 하나야 한에 칠? 그럼 3만 원 정도 하나 파줄까? 선물로? 선물로? 너무 잘한 것 같은데? 형원아, 내가 나중에 여기다 리본 묶어서 보내줄게 한 번? 새 선물 주세요. 운동하다가 지겨워 한 번 끓여먹어. 알았지? 지금 철이 무슨 철이에요? 복숭아, 자두, 초밥. 나는 복숭아는 근데 이건 못 먹고 애기들은 이거 털 알레르기 없나? 그럼 자두랑 천두복숭아랑? 어. 샤인머스켓. 아, 이거 이거. 수박 하나 주세요, 수박 하나 주고. 아, 야, 준수 이거 좋아해. 아오리사가. 많이 해주세요. 그거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어갖고. 준수는 뭘 안 좋아해? 그걸 모르겠는데. 야, 복숭아 샀어? 어, 다 샀어. 아오리도 서비스 받았고. 아니, 저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 들기. 그래. 이게 다, 다, 다? 다는 안 들어가지. 자, 가위바위보. 남자는 주먹? 어? 그럼요. 안 내면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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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야! 야! 이겼어, 이겼어. 다시, 이겼어. 맞아, 맞아. 합의 안 맞았어? 합의 안 맞았어. 합의 안 맞았어, 다시. 와, 형, 나 순간적으로 다. 탱거가 튕겨나갔어, 지금. 자, 카메라 준비자. 내가 이겼잖아. 우리 이겼잖아. 주먹 냈지, 형, 주먹 냈지. 준비됐죠, 카메라? 우리 이겼어, 이겼어. 아니, 카메라 준비 안 돼. 카메라를 못 담았대. 카메라 못 담았대. 담았죠, 담았죠? 못 담았다니까. 거기 잡았어. 못 담았어. 안 내면. 다시 하면. 3등, 3등. 3등, 3등. 3등, 3등. 3등 토끼? 아, 너 어이가 없네, 진짜. 가위바위보. 우와, 머리 손수 많이. 야, 진짜 충목 안 낸다, 니를. 가위바위보. 이야! 이겼어. 이야! 이겼어. 용으로 들어놔. 갑시다. 좋네. 끝까지 안 내네. 다음으로 가자. 갑시다. 아, 아까 성훈이 뼈 들어와서 힘들어, 지금. 야, 민수야. 사실 다시 해야 돼. 너무 배고파. 야, 분위기 끝장나네, 여기. 여기 진짜 배고픈데로 튀김이랑 이런 게 있네. 배고프다. 튀김도 있고, 고구마. 이거 고구마야, 고구마. 잠깐만, 어르신 오기 전에 왔어, 임마. 아, 오셨어? 밥을 안 해, 우리 밥? 밥은 무슨 밥이야. 일단 가위바위보 먼저 하자. 어, 일단. 고기 굽는 거 하는 거, 고기 굽는 거. 아, 그래, 그래. 야, 나는 근데 이거 하는데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빼줄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지금 나 작업 중인데?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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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가위바위보. 야, 남자는 죽이지. 야, 화이트가 뭐 이걸래요, 형. 방어 잘해요, 고구마 잘해요. 으아, 샤아. 이거 진짜 치 잘 내네. 가위바위보. 으아, 샤아. 이거 진짜 치 잘 내네. 가위바위보 잘하시. 가위바위보 잘 이기네. 진짜 치 잘 내네. 자. 어, 이겼어. 너무 잘 냈다지. 난 고기 잘 구울 수 있어. 나도 고기 굽는 거 되게 좋아해. 난 고기 굽는 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내가 가위바위보 이길게, 이기가 좀. 네, 알았어요. 가위바위보. 아, 이거 어떡하지? 가위바위보.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도와줄게. 아, 나 고기 잘 구워. 내가 도와줄게. 이거 혼자서 하는 거보다 둘이 사는 거. 거기서 구우면 금박 다. 이거, 이거 올려야지. 진짜 아니다, 진짜. 아, 고기 먹기 쉽다, 진짜. 정말 대단해, 선생님. 너무 배고 싶다. 뭐부터 구워요? 뭐? 애들, 애들부터 구워. 애들, 돼지고기, 돼지고기. 형, 먼저 올릴게요. 와, 냄새는 좋다. 애들을 삼겹살을 먹여서 배를 불게 한 다음에 우리는 소고기를 먹어요. 그래? 그래요? 빨리, 거기 봐봐. 누가 보면 불 난 줄 알고 신고하겠다, 야. 먹을, 빨리. 여기 양파랑 좀 끓으면 진짜 맛있겠다. 됐다, 됐다. 왔다, 왔다. 내가 웬만한 건 이기겠는데 연기한테는 못 이기겠네. 와, 고기 맛있겠다, 지금. 빨리 고기 줘요. 굽고 있어, 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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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지고기 아니야? 맞아, 돼지고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잘 구워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갖다 줄게. 고자, 놔. 와우. 죽어.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쭈갈비. 안 뜨거우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양념했대, 형님.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괜찮아. 괜찮은데? 맛있어? 맛있는데요? 오케이. 잠깐만. 여기야. 먹어볼까? 삼촌이 먹으니까 진짜 고기 먹는 것 같다. 헤맛. 진짜 헤맛. 뭐야. 컷. 그냥 이제 성운이 형 좋아하는 소고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이것도 다 찢어버려, 물리자. 다 올려, 그냥 올려. 응태기로. 진진아. 네? 이거 먹어. 갖고 와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 잘 들어. 네. 사랑, 사랑. 사랑. 흰에프티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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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나이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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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면 얘기해줘. 엄마가 이뻐. 아버지. 다 먹었어? 그러면. 아버지 해줘. 아프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